안해도 되잖아요 뭐 그런 느낌도 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표현을 좋아해 가지고 아 이런 녹슨 표현 같은 거 좋아하세요? 아니 저 웨더링 좋아하니까 웨더링 많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되더라도 이건 에나멜이라 좀 지우는 안되니까 아이고 잘못됐다 씨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못되면 그냥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뭐 여러가지 표현이 다 돼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고 네 아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? 아니 이용하시죠